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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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어어어어... 으어어... 아어어어... 거울 안에 누구야?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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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부숫... 자 여기 온 사연 얘기해 줄게 귀농 2년차 부부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린 건 꼭 한번 가주십사 하는 곳이 있어서 제보를 드립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다 아이의 건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인분께 도움을 청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귀농 근데 농사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 초입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집안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께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저기 사시던 분이 엄청난 한량이셨고 북글씨를 즐겨 쓰셨다고 하더라구요 한날 아저씨가 뭘 만든다고 산에 남아가러 가셨대요 근데 다녀오신 뒤 사람이 180도 바뀌었대요 넋을 놓기도 하고 혼잣말도 하고 못 본 걸 본 것 마냥 경기도 일으키시고 사람 몰골이 빠짝 꼬라서 피부도 시커매지고 쩜쩜쩜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데 마을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산신한테 화를 입어서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 그리고 그분 부인께서는 장례 치르고 아무 말씀 없이 호련히 사라지셨답니다 마이크 콜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주셔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2019년 7월 2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악세 계십니까? 계십니까? 와.. 고비죽.. 이 문 좀 열어놓을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누구 있는거 같애 누구 있는거 같애 지금 누구세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십니까? 거기 누구세요? 하아.. 누구세요..? 누구야..? 아.. 아.. 잠시만요 왜 누구예요? 왜 누구예요? 문 뒤에? 문 뒤에 누구예요? 문 뒤에? 어..? 아.. 잠시만.. 으악!!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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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시라구요.. 하지마시라구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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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시라고요.. 하지마시라고요!! 아.. 하아.. 뭐야..? 헉!! 하아.. 누구십니까? 어디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거기 누구십니까? 거기에 누구지!! 거울 안에!! 누구야!! 거울 안에!! 거울이 나를 비췄단 말이야!! 나를.. 가만히 저쪽 일자로 보고있다! 나를.. 미쳤단 말이야..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 들어가도 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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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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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시고 얘기합시다 또치즈니스 또치즈니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구요..! 누구 있어요..? 하지 마시라구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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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운을 푸시.. 조금만 기운을 푸시.. 조금만 기운을 푸시.. 저쪽들도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자.. 화 좀 푸시고.. 문 닫혀있어 지금.. 잠깐.. 컴온!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어지러워.. 저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댄베 한 대 드릴 테니까.. 저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담배 한 대 대주시고 얘기 좀 하시게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매매 안 드십니까? 어째요? 안 드십니까요? 매매 안 드십니까? 죽어..? 죽어? 안 죽을건데? 안 죽을건데? 죽어? 안 죽을건데요? 난 안 죽을건데요? 나 살건데요? 난 살건데요? 안 죽을건데요? 살건데요? 혹시 저한테 원하시는게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한 것은 저로 인해서 제가 뭘 만져서 화나신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